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정답은 2번. 가위. 가위.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 문장을 고르십시오. 정답은 1번. 기름이 세 통 있습니다. 기름이 세 통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휴지는 쓰레기통에. 휴지는 쓰레기통에. 정답은 2번.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반장님이 집들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장님이 집들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은 2번. 초대해. 초대해. 가. 생일 축하합니다. 가. 생일 축하합니다. 정답은 2번. 감사합니다. 몇 분이세요? 정답은 1번. 두 명이에요. 어제에서 상혜씨를 만났어요? 어제에서 상혜씨를 만났어요? 정답은 4번. 어디? 목요일을 만날까요? 정답은 1번. 언제 만나요? 9번. 누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9번. 누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답은 1번. 동생이요. 1번. 동생이요. 친구를 어디에서 만나요? 정답은 1번. 극장에서 만나요? 1번. 극장에서 만나요? 뭐 들을까요? 뭐 들을까요? 정답은 3번. 김치찌개 주세요. 3번. 김치찌개 주세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정답은 1번. 어제 왜 안 봤어요? 1번. 어제 왜 안 봤어요? 뭐 먹을래요? 정답은 3번. 비빔밥 먹을래요? 3번. 비빔밥 먹을래요? 다음 글을 읽고 애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가 어제 본 전통 공연이 재미있었어요. 나 같이 봤어요? 가 우리 반 친구들하고 봤어요. 정답은 누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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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가 오늘 영화 보러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나 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미안해요. 정답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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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을 보고 애알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정답은 3번 그림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정답은 3번 커피가 두 잔 있습니다. 3번 커피가 두 잔 있습니다. 18번 그림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정답은 1번 1번 냉면이 한 그릇 있습니다. 1번 냉면이 한 그릇 있습니다. 19번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정답은 정답은 3번 2시 55분 3번 2시 55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화이팅! 다시 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